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가스터디에서 생명과학 가르치고 있는 백호 선생입니다. 자, 오늘이 2월 26일이에요. 2월 말인데, 이제 곧 새학기가 시작되죠? 그리고 날씨가 이제 막 봄기운이 느껴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새학기 학습 가이드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자, 근데 2월 초에 의대 증원을 한다라고 하는 아주 메가톤급 이런 입시의 변화가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걸 같이 곁들여서 의대 증원, 새학기 어떻게 학습해야 되는지 가이드를 좀 같이 할까 합니다. 자, 겨울방학 동안은 이 얘기 먼저 할게요. 새학기 시작되는데, 겨울방학 동안에 열심히 했던 학생들이 있습니다. 12월부터 1월, 2월 파이팅! 진짜 내가 섬기한 생각사 하는데 막 실시간으로 따라오는 친구들이 있더라고.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 그런 친구들은 아마 상반기에 보는 여러 시험들이 있어. 3월 학평, 중간고사, 아니면 6월 모평. 성적 잘 나올 거야. 기대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사정이 있어서 좀 늦은 친구들이 있을 거야. 고3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좀 몸이 게을러졌고, 생각보다 이렇게 공부가 잘 안 되고, 또는 일부 재수하는 친구들은 정식까지 기다렸다가 너무나 가슴 아프게도 잘 안 돼가지고 뒤늦게 재수하는 친구들도 있고, 늦은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 친구들 좀 조바심을 낼 텐데,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충분히 여러분들 성적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열심히 하시면 좋아요. 물론 늦은 건 사실이에요. 겨울부터 3개월 동안, 두 달 동안 열심히 했던 친구들을 따라가려면, 훨씬 더 지금부터 집중,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지뢰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조급해 할 필요도 없고요. 꾸준히 하면 됩니다. 알겠지? 화이팅! 전부 다! 상반기에 중요한 학사 일정, 3월 학평 있습니다. 그리고 1학기 중간고사 중요하고요. 6월 모평이 가장 중요하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중요한 분기점, 목표로 삼아서 공부하는 걸 추천하고요. 자,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큰 틀에서는 올해 대입 지형에 커다란 변화가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어떻게 봐야 되는지, 어떤 방향으로 내가 집중을 해야 되는지를 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그 방향에 맞춰서 신학기 공부를 좀, 스타트를 좀, 첫 출발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 얘기 먼저 시작합니다. 의대 증원과 대입 전망. 의대 증원을 2천 명 증원한다고 지금 발표를 했죠. 지금 현재는 한 3천 명, 3,058명 정도 얘기하는데, 의대 증원이 이걸 5천 명 남짓 뽑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지금 정부에서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어서 이렇게 될 것 같은데, 나중에 이게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한 4월, 5월에 구체적으로 대학들이, 우리 대학은 몇 명 뽑을 거야. 이게 나와야 최종 확정이긴 합니다. 자, 그러나 여기에서는 2천 명 증원이라고 내가 전제를 하고 난 다음에 설명을 쭉 하겠습니다. 알겠지? 2천 명 증원이라고 나는 확정하고 설명을 하겠다 그런 얘기야. 아, 그 전에 이 얘기도 잠깐 조심스럽게 좀 할게요. 지금 정부에서는 2천 명을 강력하게 증원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의사분들이나 또 일부 분들은 이건 좀 너무 무리한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사회적인 갈등이 좀 되고 있어서 좀 여러 가지로 뉴스에 많이 기사가 올라오고 있어요. 수험생 여러분들한테 부탁하는데, 이런 사회적 갈등 양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감정을 실어서 여기에 너무 깊숙이 들어가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그냥 묵묵히 공부만 하세요, 올해는. 알겠지? 그래서 누구 논리가 맞다, 누구 편이 맞다, 누가 나쁜 사람이다, 누가 나쁜 편이다, 이런 거 참여하지 마시라고요. 그냥 공부만 하세요. 여러분들은 수험생이야. 내년에 대학교 합격하고 난 다음에 그때 건강한 시민으로서 적극 참여하셔도 좋습니다. 지금은 하지 마세요. 알겠지? 이거 당부드리고, 2천 명 증원 될 거라고 보고 설명 쭉 합니다. 오케이? 먼저, 의대는 아시죠? 최상위 대학입니다. 지금은 자연계 상위권대학 합격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넓어집니다. 연세 도미노로 쭉쭉쭉쭉 대학교 합격 커트라인들이 내려올 거라고. 올해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알겠죠? 그러나 이렇게 기회가 넓어지는 것도 있지만 리스크도 있어요. 의대가 이렇게 2천 명 뽑는다고 하니까 상위권 N수생이 더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특히 누가? 전종도에 의대 가려고 했는데 못 가고 상위권에 이공계를 갔던 친구들이 있을 거라고 아주 훌륭한 대학에 이공계를 다니고 있던 친구들이 어? 이거 봐라? 나 한 번 더 할게, 반수할게 하는 친구들이 많이 생긴 거라 이거야. 또는 아예 3월부터 그냥 합격 안 하고 그냥 다시 한 번 의대 도전하려 이런 친구들이 꽤 많아질 거라고 예상되고 있어요. 심지어 직장 다니다가, 대기업 좋은 데 다니다가, 일부 기사 보니까 학교 선생님 하다가, 다른 직종이 계시다가, 나이가 꽤 많은 분들이 다시 한 번 나 의대 한 번 꿈이 있었는데 해볼래? 라고 하는 분들도 들어올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학 다니다가, 사회생활 하다가 오시는 분들은 어때요? 나이도 있고요. 자기 컨트롤도 굉장히 잘하고, 굉장히 각성이 돼 있습니다. 인생을 알거든요. 사회를 알고. 거짓게 표현하면 목숨 걸고 공부하는 친구들이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이건 리스크입니다. 그래서 수능에서 엄청나게 경쟁이 치열해질 것 같다라고 하는 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좋은 기회도 생기지만, 리스크도 있다. 알겠지? 자, 이걸 그림으로 좀 만들어 봤어요. 자, 의대가 지금 3058명을 뽑는데,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서열하는 거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일반적인 인식이 있고, 이렇게 지원들을 많이 하니까 쭉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 올해 여기 어떻게 된다? 2000명이 늘어난다고요. 그럼 어떻게 돼? 여기를 갈 수 있는 실력의 학생들이 여기를 가고, 여기가 연세적으로 쭉쭉쭉 올라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좋은 기회예요. 알겠죠? 자, 그러나 수능을 봤을 때, N수생들이 상위권이 대거 유입이 될 거라 이거지. 근데 이 친구들이 열심히 공부한다 그랬지. 그러면 수능에서 위의 등급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건 반대 방향으로 연세적으로 등급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자, 구체적으로 수시를 보면, 이사 대입에서 작년입니다. N수생들이 16만 명이 조금 안 됐어요. 근데 올해 한 만 명 정도 증가할 거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전부 다 1등급을 할 것 같지는 않지만, 쭉 이렇게 분사되긴 하겠지만, 그래도 상위 등급을 많이 차지할 가능성이 높아요. 구체적으로 한 번 더 볼까요? 국어, 영어, 수학까지 안 보고 내가 담당하는 생명과학 1만 보면, 전전도에 수능 한 15만 명 정도가 지원했고, 이거의 1등급 기준이 4%거든요. 그럼 15만 명의 4%가 6천 명이에요. 그럼 이 만 명이 전부 다 자연계, 생명을 선택하는 건 아니지만, 꽤 많이 여기에 들어올 거라 이거예요. 느낌 확 오죠. 그럼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 이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올해 대입 전략, 다시 한 번 얘기하는데, 사회권 N수생들, 의대 노리고 들어오는 친구들도 많고, 대부분 수능 공부에 또 집중할 거예요. 뭐, 이 N수생들은 수능 공부 이외에 대입, 자기가 할 게 없잖아요. 내신에 할 거야? 아니잖아. 내신에 확정돼 있잖아. 다만 이제 논술 전용 같은 거 공부하겠는데, 그거는 이제 수능 끝나고 해도 대부분 그때 많이 하는 거니까 의미 없고, 그냥 수능 공부만 할 거야. 알겠어? 그래서 올해 수능은 경쟁이 치열해지는 거 당연하고, 그래서 평가원에서 변별을 위해서 아마 난이도를 좀 올리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물론 킬러 배제 정책이 여전히 유효해요. 그러나 작년도에 모비 킬러 배제 정책을 유지했는데, 국어, 영어, 수학이 어려웠잖아요. 작년도에 생명과학 1은 쉬웠습니다. 생명과학 1도 킬러 배제하겠다고 얘기하면서도 난이도 충분히 올라갈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변별이 안 되는데, 엄청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들이 많이 들어오는 상황에서. 만약에 전년도 생명과학 1이 1등 커트라인이 47이었잖아요. 그런데 전년도 수준으로 올해 수능 생명과학 1이 나온다 그러면, 아마 내가 보기엔 1등급 커트라인이 50점이 되지 않을까. 그럼 하나 틀리면 2등급이 되고, 두 개 틀리면 3등급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걸 막기 위해서, 6모랑 9모를 복원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수능 난이도를 결정하겠지만, 수능은 난이도가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것도 생각해 두시고. 자, 그래서 수시와 정시로 잠깐 얘기 좀 할게요. 수능 위주 정시는요. 분명히 대학 합격 커트라인이 하락할 거예요. 예를 들어 그냥 내가 EBS 숫자로 예를 들겠습니다. A대학을 갈 때 작년까지 380점 정도면 A대학을 갈 수 있어. 그런데 올해는 370점 정도 받아도 A대학을 갈 수 있겠다. 이렇게 등급이 하락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작년도 380점과 올해 370점의 난이도는 비슷할 것 같아요. 왜? 수능이 상대적으로 경쟁이 치열해집니까? 학습량을 비슷하게 하면 자연스럽게 떨어진다니까. 알겠어? 그래서 등급 커트라인이 하락한다고 해서 쉬워진다? 아니에요. 쉽지 않습니다. 여전히 똑같이 어려울 거예요. 상위권 엔수생이 들어오는 변수가 크기 때문에. 알겠지? 그래서 정시는 이렇다. 전년도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수시는 얘기가 다릅니다. 내신 위주로 하는 이 수시는요. 경쟁이 상대적으로 적거든요. 훨씬 더 유리합니다. 이게 기회입니다. 알겠어? 왜 수시는 경쟁이 적을까요? 일단 수시는 엔수생들이 모두 들어오지 않아요. 고3 위주의 경쟁입니다. 물론, 잠깐만 엔수생들한테 이 얘기합니다. 상당히 많은 재수하는 친구들이 이거 모르는데 애들아, 수시의 재수생들도 지원할 수 있어.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야. 고3 위주의 수시 전형들이 많긴 해. 학교장 추천이라든지 일부 학종이나 일부 교과 이런 거는 고3 위주로 하는 전형이 많긴 하지만 재수생들도 많이 받습니다. 알겠죠? 하여간 그래도 고3 위주로 수시가 펼쳐진다 이거죠. 그래서 엔수생들이 다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경쟁이 적어요. 수시가. 그래서 유리해요. 두 번째, 수시에서 중요한 성적이 내신 성적인데 내신은 수능과 달리 상위권 엔수생이 들어와서 지금 경쟁하는 게 아니야. 그 엔수생들은 내신 성적은 확정이 돼 있다고. 너희들이 하려고 하는 고3들이 하는 이 내신은 너희 학교의 친구들하고만 교내 경쟁일 뿐이에요. 경쟁이 훨씬 덜하죠. 당연히 유리하죠. 올해는 수시가 중요하다. 정시도 중요하지만 거의 일원은 반반 뽑아요. 단, 수시에서 중요한 거 우리가 가려고 하는 거는 좋은 대학들이잖아. 이 좋은 대학들은 수시에서도 수능 최저 등급이 있어요. 이거를 통과하느냐 못하느냐가 최종적으로 대입, 이거 합격을 판가름할 것 같아요. 매우 중요할 것 같다. 수시에서도. 알겠지? 그럼 선생님, 수능이 다 중요하네요. 굳이. 그러면 정시나 수시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아니죠. 왜? 정시에서는요. 수능 점수가 엄청 높아야 그 대학을 갈 수 있는가 하면 수시는 달라요. 수능 최저 등급이잖아. 어느 정도 등급만 맞추면 된다고. 예를 들어 A대학을 가려고 하는데 수능으로는 1, 1, 2 정도 나와야 돼. 1, 1, 1, 2 등급이 예를 들면 근데 수능 최저 등급은 2, 2, 2, 1 나와도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최저 등급이기 때문에. 이게 더 유리하다는 얘기입니다. 느낌이 오죠?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돌아가볼게요. N수생들. 정시파가 있고 수시파가 있어요? 정시파가 훨씬 더 많을 텐데 수능에서 상대평가 점수입니다. 등급이 됐건 100분인가 됐건 아니면 표점이 됐건 이거를 유지만이라도 해도 유지하는 게 쉽지 않죠. 왜? 거센 이 물들이 강물이 막 내려오고 있다고 사회권 N수생들이 많이 들어오고 정말 열심히 할 테니까 그거를 버텨내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자기 등급을 유지해. 그래도 대학은 한 단계가 올라갈 것 같아요. 왜? 최상위 2천 명이 늘어났으니까. 알겠어? 근데 이 물살을 거슬러서 내가 조금이라도 더 좋은 점수를 받아. 상승. 대학은 더 올라갑니다. 알겠죠? 수시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어. 내신은 확정되어 있죠. 특히 이 수시는 누구? 전년도에 내가 내신 성적으로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대학이었는데 아, 수능 최저 등급에서 내가 미끄러졌네. 그래서 3등급, 4등급 이렇게 끼워가지고 내가 안 됐네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 그런 친구들 올해 기회야. 내신 확정되어 있지. 이 성적에다가 여러분들이 수능 최저를 통과만 하면 대학은 업그레이드가 될 것 같아요. 한 단계 올라간다고. 알겠지? 고3 고3은 변화 가능성이 더 큽니다. 왜? 내신이 확정이 안 됐잖아요. 제수생들은 내신이 확정됐어요. 이거 평소에 못 바꿔. 수능은 매년 다시 봐서 리셋할 수 있는 거에 비해서 내신은 확정돼 버린 거야. 그런데 고3은 아직은 남아있어요. 내신 신경 써야 됩니다. 세 단계를 볼게요. 내신 유지합니다. 내신 유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 2학년 때 내신 유지한다는 얘기야. 거기다 수능 최저 정도 통과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이건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전년도 선배들 했던 공부보다 조금 더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럼 대학은 올라갑니다. 한 단계. 내신 유지해요. 그런데 수능 최저 이것을 여러분들이 수능 등급이 더 잘 나와. 전부 다 수시 위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 올라가. 그럼 대학은 두 단계에도 올라갈 수 있어요. 내신 상승까지 해버리고 수능 최저 더 높은 수능 최저까지 맞춰주면 세 단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 얘기 내가 잠깐 해줄게. 내신 성적이 1.5 이건 예를 드는 거다. 나중에 하반기에 여러분들이 이건 잘 알아보고 하셔야 돼. 내신 성적이 이렇게 있다고 쳐봐. 이 1.5 정도면 A 그룹의 대학을 가고 2.0이면 B 그룹의 대학을 가고 2.5면 C 그룹의 대학을 갔던 게 전년도까지 얘기였어. 그런데 올해는 여기에 2천명 의대라고 하는 공간이 생기잖아. 이렇게 갈 수 있다고. 이 성적으로 꼭 의대 간다는 얘기가 아니고 예를 들면 그렇다는 얘기야. 비유를 하면 이 친구 여기 가고 이 친구 여기 간다는 얘기입니다. 수시 얘기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올라갈 수 있어. 그런데 여기서 관건이 뭐야? 수능 최저 이게 관건이 된다. 이거지. 여기 예를 들어볼게. 여기 있는 이 친구들이 여기를 합격할 수 있어. 내신 성적으로는. 그러나 꽤 많은 친구들이 전년도에도 그랬어. 전년도에도 국영수 위주로 수능이 어려웠단 말이지. 그래서 이 성적으로 분명히 대학을 갈 수 있었는데 전년도에는 B 그룹 대학이었지. 꽤 많은 친구들이 수능 최저를 못 맞춰가지고 떨어졌어요. 정말. 그런데 올해는 더 할 거 아니야. 수능이 경쟁이 더 채열해지니까. 예를 들어 50명 정원이었는데 작년도에는 10명, 20명 떨어졌다. 그러면 올해는 한 30명 정도가 수능 최저 때문에 아웃. 떨어질 것 같다니까. 그러면 이 대학이 많이 빌 거 아니야. 50명 뽑으려고 했는데 한 20명, 30명이 빌 거 아니야. 어떻게? 얘들을 뽑아 올릴 거야. 오케이? 아니면 정시로 넘기든지. 그럼 얘들이 수능 최저만 맞는다 그러면 여기를 갈 수 있다가 수능 최저가 여기 대학들이 조금 더 높다고 쳐봐. 수능 최저를 여기까지 맞춰줬다라고 하면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야. 두 단계까지 올라갈 수 있다. 참고로 수능 최저는 정시에서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정시에서 갈 수 있는 그 성적 수준이 아니야. 훨씬 더 낮다고. 최저 등급이니까. 그리고 러프하게 제시를 해요. 이 정도 대학이 예를 들어 2, 2, 2 세 개의 영역 예를 드는 거야. 여기는 뭐 2, 1, 1 뭐 이 정도 된다고. 근데 얘가 2, 2, 2가 됐어. C그룹 대학 충분히 갈 수 있지? 근데 자연스럽게 B그룹 대학도 갈 수 있다고. 이거 맞춰주면. 근데 얘가 수능까지 잘 나와서 2, 1, 1이 된다. 그러면 A그룹 대학까지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돼요? 거기다가 내신까지 열심히 했어. 2.0이 되면 여기까지도 갈 수 있다. 근데 그게 확 오죠? 고3들은 훨씬 더 기회가 많다. 수시가 아주 중요하다. 모아서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N수생 수능 학습에 올인 할 수밖에 없죠? 올인 하세요.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얘기하는데 정시반 생각하지 마시고 수시도 지원할 수 있으니까 자기 이 내신 성적 괜찮았으면 수시도 적극적으로 고려하세요. 여기가 기회가 좀 더 많습니다. 고3 내신 포기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일부 학생들 상담 백호상담소 운영하잖아요. 선생님 저 정시 파이터인데요. 아우 너무 가슴 아파요. 그런 얘기하면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말라 그래. 알겠어?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 얘기도 조금 더 할게요. 2학기 조차도 포기하지 마세요. 왜? 재수를 너무 많이 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럼 재수하잖아요. 고3 때는 3학년 1학기 성적 가지고 수시 지원하지만 재수하면 3학년 2학기 성적까지 다 합산해서 지원합니다. 그래서 3학년 2학기는 대부분 고부를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신경 써도 내신 성적 3학기 3학년 2학기 잘 나옵니다. 그럼 그거 갖고 혹시 재수하게 됐을 때 완전히 수시 지원하면 대박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지? 이런 얘기 좀 조심스러운데 내가 가정만 해볼게. 극단적인 예를 들면 이렇게 됩니다. 고3 때 내신도 공부하고 수능도 공부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그럼 어떤 전략을 취하면 좋으냐? 고3 때는 내신에만 집중하는 거야. 그래서 내신을 쫙 올려. 그리고 재수를 하는 거야. 내신 성적 확정됐어? 고3 요 내신 성적 성적 많이 올라갔잖아. 그거 갖고 재수할 때 수능만 집중하는 거야. 그래서 수능 최저를 통과해. 그럼 대박나는 거지. 그런데 이 전략을 왜 다들 안 할까? 2년 동안 수험생활하는 건 너무너무 힘든 일이에요. 오케이? 그리고 재수를 한다고 해서 수능이 무조건 또 잘 나오는 것도 아니야. 지쳐. 그래서 못하는 거야. 한 번에 대학 가는 게 가장 좋아요. 알겠지? 내신 포기하지 마시고 그러나 내신 유지 정도만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수능에 좀 더 집중하세요. 아까 얘기했잖아. 수능은 잘못하면 이 거센 물결에 밀려난다. 알겠지? 버티셔야 됩니다. 수능 최저 통과해야 될 정도로 해야 된다고. 거기다가 내가 욕심 더 내서 더 열심히 하면 대학은 두 단계 심지어 세 단계까지 올라갈 수도 있고. 알겠지? 정시보다 수시 비중을 높게 생각하는 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고2는 뭐 쭉 지켜보고 내신 학습에 올인하면 되고요. 알겠지? 상반기 주요 일정 3월 학평 중간고사 6월 모평 특히 3월 학평 중간고사도 중요하지만 6월 모평이 아주 중요합니다. 고3과 안수행이 같이 봅니다. 알겠죠? 이런 전략 잘 생각하시고 자 일단 여기까지 해가지고 의대 직원에 대해서 러프하게 얘기를 좀 했습니다. 내가 완전히 프로페셔널한 입시 전략 전문가는 아니에요. 이 정도만 해도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좀 더 디테일한 거는 여러분들이 좀 더 알아보시고 또 이거 전문으로 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 분들 영상이나 자료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생명각 1, 2, 1로 들어오겠습니다. 자 먼저 엔수생 엔수생 작년도에 한번 실패해가지고 자신감이 좀 겨려되어 있는데 자신감부터 챙기세요. 할 수 있다. 그리고 좀 조급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조급해하지 마시고요. 제수에서 이 성패 결정되는 거는 3월, 4월, 5월이 아니에요. 7월, 8월입니다. 2년째, 3년째 계속 반복하면 더운 여름에 좀 지쳐요. 그래서 긴 호흡으로 좀 생각하시고요. 선생님 저 5월달까지 생명각 1 전부 다 완성하고 싶은데요. 아 완성이 어디 있어. 그럼 말도 안 되는 얘기하지 말고. 계속 꾸준히 반복하는 거야. 알겠지? 긴 호흡으로 공부할 생각하시고 하반기가 더 중요하다. 인수생들 고3 때보다 수능 학습에 2배 이상 시간 투자 가능하니까 정말 수능 집중하셔서 열심히 하시기 바라고 6월 모평 목표로 당장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은 오로지 이 수능 점수 잘 올리는 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야. 알겠지? 수시도 지원하라고는 했지만 그거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내신으로 확정되어 있으니까. 훨씬 더 유리한 상황이야 이런 걸 봤을 때는 생명각 1만 보면 못해도 주당 12시간 이상을 학습을 하세요. 12시간 이상은 강의 수강 시간 6시간 혼자서 문제풀이 복습 이런 거 6시간 12시간 이 정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이 정도 권해드리고요. 강의는 개념 아직 시작 안 했다. 그러면 섬기한, 수기환 그리고 꼭 상크스랑 하셔야 됩니다. 스킬 고난으로 추론용 잡을 수 있는 상크스 그리고 이것과 병행해서 개념 모의 일륙 모의 추론용 모의 이런 것까지 해주시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자 구체적인 진도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6모 때까지 기준으로 해서요. 섬기한, 수기환은 대부분 다 했을 텐데 혹시 아직도 안 한 친구들 좀 늦은 친구들은 하시고 노베이스다 그러면 섬기한 작년에 좀 어느 정도 했다 그러면 수기환 수기환 한 달이면 됩니다. 섬기환도 두 달이면 되고요. 일주일 12시간 공부하면 충분합니다. 자 그리고 곧바로 지체 없이 상크스 들어오세요. 알겠죠? 상크스는 한 3, 4개월 정도 걸리고요. 6월 모평 때까지 이거 진작에 끝낸 친구들은 상크스 한 번 듣고 한 번 더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2회도까지 최고 알겠지? 고난도 추론용 잡는 겁니다. 가계도, 막전 이런 것들 두 번까지 보면 너무너무 좋고 선생님 근데 선생님이 같이 준비한 개념용 모고라 16모고 추론용 모고 이런 거 있는데 이런 건 어떻게 할까요? 병행하세요. 그래서 섬기환이나 스기환 끝나면 상크스와 동시에 개념 모고 시작하셔도 좋고 아니면 스기환 말부터 해가지고 병행하셔도 좋고 40회나 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 날 잡아서 꾸준히 하시면 좋겠습니다. 시간 많이 안 걸려요. 한 회차 푸는데 한 5분이면 끝나고 복습하는 거 해가지고 한 20분이면 한 회차 쭉쭉 나갑니다. 쭉 병행하셔서 상크스 중간 정도까지 한 다인자 정도까지 해서 이걸 맞춰주시면 상크스 진도와 함께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상크스 이 중반부터는 16모고를 같이 하면 좋아요. 이거를 해주는 이유가 모의고사 형식으로 시간 내서 여러분이 실전 훈련 하는 것도 있지만 스킬 공부 열심히 하다가 추론용만 하다가 개념을 까먹어요. 예를 들어 인슐린 어? 아세틸콜린 어? 총생산량 순생산량 막 헷갈려 버린다고 기억을 계속 되살려야 됩니다. 시간 내이프는 실전 훈련도 하고 그래서 하라고 하는 거야. 16모고도 마찬가지야. 이제 이 정도 했으면 개념은 완전히 잡혔거든. 근데 여기서 이제 개념도 하면서 16모고의고사가 개념형 열쇠 문제 플러스 준킬러 중란도의 추론용도 들어가거든. 막전이 근축 핵형 무선 뭐 세포매칭 이런 거 그런 거 쭉 공부하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여기다가 2회도까지 할 정도로 여유 있는 친구들은 조만간에 3월 초에 나오는 추론용 모의고사까지 해주면 6월 모평 만점 나올 거예요. 알겠죠? 자 고3 들어갑니다. 아 이제 진짜 수험생입니다. 여러분들 완전히 여러분들이 이제 수험생 모드로 돌입해야 되는 거고 물론 겨울부터 열심히 한 친구들로 잘했고 첫 번째 달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긴장 상태로 유지하시면서 열심히 하시고 다만 이 친구들은 아까 내가 얘기했죠. 수시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정시도 중요하지만 수시가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했고 내신과 수능 학습 비중 발란스 잘 짜는 전략 좀 펼치시기 바랍니다. 일부 학생들은 내신이 더 필요한 학생들도 있을 거고 일부는 수능이 더 필요한 학생들도 있을 거야. 자기 상황에 맞게 전반적으로 내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수능 학습을 좀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올해는 여러분들 선배들보다 이거 잘 신경 쓰시고 그래서 3월 학평 3월 28일 날 보죠. 이것도 대비 좀 하시고 중간구사 기간에는 중간구사 쫙 집중하시고 그리고 6월 모평 요거 목표로 상반기 때 시기별로 자기가 계획을 짜임새 있게 짜가지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거 내신 여러분들이 절대 포기하면 안 된다 그랬어. 내신도 어느 정도 유지해야 돼. 근데 그 기간 동안에도 수능을 아예 공부를 안 해버리면 감을 완전히 여러분들이 잃어버립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한두 달 후에 수능 공부하려면 거의 노벨 수준에서 올라와야 돼서 힘들어요. 절대 손 놓지 마세요. 내신 집중기간에도 여러분들은 주말에 일부라도 시간 할애해가지고 수능 공부 좀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지? 수능이 올해 특히 더 중요해서 그래. 강의는 이런 거 쭉 N수생들 얘기한 것처럼 들어주시면 되고 자 3월은 18일 전국연합학력평가 얘기 잠깐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모의고사입니다. 전국 모의고사예요. 진짜 수험생 모드로 보는 그런 모의고사고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느냐 겨울 또한 열심히 얼마나 공부를 했느냐 이 성과를 확인하는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이것과 함께 자신의 전국적 위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물론 N수생이 아직 안 들어와가지고 진짜 전국 위치는 아니지만 그래도 웬만큼 가늠할 수 있어. 알겠지? 그래서 내가 목표대학에 비해서 어느 정도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 전략을 좀 짤 수 있다고. 그런데 아직은 3월 학평이 교육청에서 내는 거야. 평가원이 내는 시험도 아니고 말했듯이 N수생이 들어온 것도 아니라 이게 엄청 중요한 시험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 대비하려고 여러분들이 한 달 내내 3월 학평 대비 기간 갖는다.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추천하는 것은 국영수는 여러분들이 따로 선생님들한테 물어보시고 생명과학이다. 그러면 대략 일주일 정도만 총정리 학습하는 거 권장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쭉 한번 개념이다. 서브로도 읽어보시고 그리고 추론용 배웠던 거 스킬 한번 정리해보시고 오케이? 전년도 3월 학평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전년도 한 번만 20문제 시간 내에서 푸는 거 연습 한 번 하시고 전년도 평가원 기출 문제 정도 한번 풀어봄 작년 수능 문제라든지 육모구모 이런 거 풀어보는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알겠죠? 자 고3도 진도 가이드도 좀 얘기 좀 합니다. 고3 할 게 많아요. 학교도 다니고 내신 공부하고 그리고 모의고사 수능 대비도 해야 되고 누구나 다 거치는 과정이니까 너무 불만 갖지 마시고 그래도 고3이 기회가 많다 그랬어. 아직 개념 강의 안 한 친구들은 꼭 끝내셔야 됩니다. 웬만하면 내가 2월 말까지 끝내라 그랬는데 아직 못 끝낼 친구들은 3월 학평 전까지만이라도 개념을 끝내세요. 이거 끝내고 개념 모의고사라도 하면 3월 학평 3등급 이상은 나옵니다. 알겠죠? 그런데 상크스 내가 좀 시작할 수 있다고 하면 상크스 시작하시고 1부분까지 하셔서 3월 학평 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병행해서 마찬가지로 개념용 모의고사 쭉 진행하시고 개념용 모의고사 1부 절반 정도까지 하시고 3월 학평 보면 점수 잘 나와요. 알겠죠? 그리고 3월 학평 이후에는 이때는 이제 쭉 이렇게 공부하시면 되고 학교 열심히 다니시고 그리고 3월 학평 이후에는 곧바로 내신 학습기간으로 여러분들이 정하시고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때도 일주일에 몇 시간 정도라도 잡아서 상크스를 공부하기는 어려울 거야. 너무 부담감이 커요. 개념용 모의고라든지 1,6 모의고라든지 이런 거라도 푸세요. 감이라도 유지하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내신 예를 들어 한 달 정도 내가 집중 학습기간을 잡았어. 그중에 내신 기간을 가지고 한 2주 정도는 이런 것조차도 이제 할 수가 없는 기간이 될 거야. 그럼 이때는 오로지 내신만 집중하시고 내신 쭉 공부하시고 그리고 중간고사 끝나면 그럼 곧바로 또 수능 모드로 전환하시면 좋겠습니다. 상크스 마저 쭉 들어주시고 그리고 1,6 모의고사 집중 쭉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3 학생들은 6월 모평 전까지 개념 강의 상크스까지 끝내면 참 좋겠어요. 알겠지? 2회독은 힘들 거야. 2회독 할 수 있는 사람은 하시고 그러면 완전 짱이고 이때까지 끝났으면 좋겠고 개념 모고 1,6 모까지 했으면 좋겠고 추론용 모의고사까지는 조금 힘들 것 같긴 하고 이게 6월 모평까지 힘들다. 6월 초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6월 말까지 기말고사 전까지 기말고사 집중 학습기간 전까지만이라도 이걸 끝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알겠죠? 생명과학 2도 잠깐 얘기할게요. 생2는 매번 조금 내가 설명할 때 비중이 적어요. 양이 바랍니다. 워낙 응시생이 적어서 그래요. 생2 수능 대비 수험생 있을 텐데 생명과학 2 벌써 선택해서 열심히 한 친구들이 있어. 섬계수환 진짜 볼륨이 큰 강의인데 완강한 친구들이 있더라고.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그런 친구들은 뒤돌아보지 말고 학습 매진하세요. 어? 투과목이 아닌가 봐 이런 얘기 좀 들리기도 하고 어? 여전히 투과목이 좋은가 봐 여러 얘기 있습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어차피 처음부터 여러분 선택했을 때부터 여러분은 소실을 갖고 선택한 거야. 그치? 생2는 투과목 다 마찬가지 소수인원이 응시해서 난이도에 따라 또는 그 모집단에 따라 굉장히 변동성이 생길 수 있어. 그러나 여러분들은 지금 이 정도 열심히 했다 그러면 원점수 확실하게 최고점수 나올 거야. 알겠지? 걱정하지 말고 쭉 가시면 되고 아직 과탐과목 결정하지 않아서 생2할까 말까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야. 지금 드릴게 이제 N수 시작하는 친구들 아니면 학교에서 어? 내신으로 투과목을 하는데 생2하면서 수능도 할까 이런 고상 아직도 있을 거야. 이런 친구들 투과목 고민하시는데 신중하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요행을 바라고 선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요행을 바라고 요행이 뭐야? 작년도에 분명히 투과목 특히 생2 생2만 얘기할게 대박 감옥이었어. 대박 감옥이었어. 조금만 공부해도 점수가 잘 나오고 표점 아주 잘 나왔다고. 진짜 그건 맞아요. 그래서 꿀 감옥이라고 하는 소문이 났어. 생2가. 그래서 너도 나도 남들은 한 100시간 정도 공부해야 1등급이 나왔는데 나는 50시간만 공부해도 1등급이 나올까? 이런 요행을 바라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올해는. 이러지 마시고 먼저 열심히 했던 친구들처럼 소신을 갖고 나 그냥 원점수 최고점 받을 거야. 이런 마인드로 선택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지? 강좌는 커리큘럼 많지 않아요. 그냥 섬계습안 섬계습안이 개념과 생명과학 1의 산크스까지 다 합쳐진 스킬 설명까지 다 돼 있는 강의고 기출도 모든 기출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 쭉 들어주시면 되고요. 요거 육모전까지 1회독 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육모에서는 3월 학평은 투과목 안 본다 시험 6월 모평도 절반 정도까지밖에 투과목 범위가 아니야. 그렇게는 하지만 완강점 했으면 좋겠고 여력 대면 상박이 동안 2번 3번 회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그럼 정말 실력 쭉 올라갈 거고 특히 이 투과목에서 가장 어려운 게 코돈 추론이니 하디바인이니 이런 것들 제한요소 추론이니 추론용 기출 요거 여러 번 풀어보세요. 2번 5번 10번 상관없어요. 계속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지? 투과목의 특징 내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뭐야? 기출 문제 변화가 거의 없어요. 신유형이 안 나와요. 매번 그나물의 급합으로 똑같은 문제가 나온다고. 그래도 어려워. 알겠니? 그래서 다른 새로운 자료 없나요? 있으면 좋지. 새로운 콘텐츠가 쉬운 게 많으면 좋겠는데 워낙 적다니까 응시생이. 대부분 출판자나 선생님들이 안 만들어요. 내가 그나마 조금 만드는 것 같아. 너무 새로운 콘텐츠 기대하지 마시고요. 기출 문제를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풀 수 있을 정도로 반복을 적극 추천합니다. 알겠죠? 그리고 그나마 좋은 콘텐츠 하나 있습니다. EBS 수능 특강 그리고 나중에 6월 때에 나올 수능 완성 이거는 꼭 풀어보시고요. 이 정도만 가이드 해드립니다. 고2 1학기 중간고사 내신에 집중 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이 영상 보는 친구들은 고2 너무너무 짱 아주 대단히 선행적으로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라고 내가 생각합니다. 아주 똑똑한 친구들이고 중간고사 내신 집중하세요. 고2 성적 좋으면요. 고3 때까지 탄력 붙을 거고요. 정말 대학 가기 쉬워질 겁니다. 알겠지? 학교 수업 충실하시고요. 아 이 얘기 중요한 거 내신 할 때마다 내가 얘기하는데 내신의 왕은 학교 선생님이야. 학교 선생님이 가르치고 족보도 알려주고 학교 선생님이 문제 내고 학교 선생님이 출제한다고 절대 여러분들 예를 들어 인강 백호 백호 강의만 들어야지 그러지 마시고 학교 선생님 강의도 같이 들어주셔야 됩니다. 학교 선생님이 강조하는 게 있다고 그리고 우리 학교 계속 내려왔던 기출문제들이 있고 족보가 있고 학교 선생님이 혹시 EBS 수능 특강 갖고 계속 수업을 하신다 그게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 꼭 기억해 두시고 학생이 조금 늦었던 학생들 선생님 강의 중에서는 섬기한 1학기 중간보험비까지라도 수강하시고 4월달에 중간고사 받으면 좋겠고 겨울에 섬기한 들었던 친구들은 내신 400제까지 다 풀어주시고 그리고 섬기한 복습하시고 알겠지? 아까 얘기한 학교에서 권했던 수특이나 이런 거 있으면 그거 풀어주시면 되고 하나 내신이 어려운 자사고나 과학고나 과중고들이 있을 거야 이런 학교들은 수능 수준의 내신 문제가 나오는 경우도 종종 있어 그럼 그런 학교에 한해서는 상크스도 수강하는 거 추천합니다 알겠죠? 자기 학교의 모교에 이 중간고사가 어느 정도 수준이니 기출문제 홈페이지 들어가면 다운받을 수 있거든요 확인해 보시고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 선생님과 교직의 중간고사 대비 벼락치기 강의도 있습니다 이것도 괜찮으니까 이런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고 알겠지? 자 여기까지 해서 조금 길었습니다 쭉 얘기를 좀 했고요 추가로 자기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상담이 좀 필요한 학생들은 백호 상담소 운영합니다 메가스터디 백호 페이지에 여기 있어요 여기 들어오면 2월 또 3월 달 거 업그레이드해서 이렇게 쭉 나올 텐데 이거 클릭하셔서 질문하시면 거기는 내가 직접 답을 해드립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거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새학기 생명과학 학습 가이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